뭐하려고? 이 맥도날드에서 넷플릭스 영화 홍보해노라 만든 것 같으신 제품이요? 니 네피셔말고 사실만 말해라 제품 뭐야? 에이 오피셜로다가 넷플릭스 콜라보 제품이... 아테코! 그래서 제품 뭐야? 팔팔소울 비프버거 얼마야? 이 매장 6,400원? 배달애문 7,200원에 배달비 또 붙어 더럽게 비싸네. 중량은? 치즈 이제 햄버거도 맘대로 못 사먹어 아테코! 중량 얼마냐고? 이 한개 224g이네는데 재보니까 222g이네? 망할? 칼로리는? 니 521칼로리야 개비에요 쓸데없는거 하지마라. 그게 다야? 케찹하고 머스터드도 들어가지고 88년도 감성을 다 됐고 감성 안 궁금하니까 이제 먹어봐 오늘따라 더 시돌리네? 반 개만 먹었으니까 반이지 맛은 어때? 사라다 빵에다가 맥날 패티 넣는 맛 에그 샐러드는 제대로야? 이 제대로 맨정신데 좀 짜다 6,7천원 값어치는 해? 요즘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이거 6,7천원 넘으면 비싼 거 아뇨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중량도 빠지고? 짜고? 비싸고? 에이 난 사라다 빵 먹을려! 등장